신비로운 마모님의 타로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마담 L 맞지? 왜 갑자기 멍하지? 마담 L과 우리 번네인 A양. 하지만 오늘은 L양이 물어볼 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에요. L양은 보통 궁금한 게 없어요. L양은 궁금한 게 없죠. L양, L, 마담 L은 보통 마담은 세상 산전수전 다 겪었는지 궁금한 게 없어요. 자, 그래. 마담,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마르베 취미 생활로 리본 아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머리끈이라든지 머리핀, 홀삭제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취미로 만드는 건데도 한참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서. 네, 그렇죠. L양도 손이 커요. L양도 손이 크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소진을 할까에 대한 고민 중인데 크게 크게 팔기에는 솔직히 조금 그렇고 그냥 중고마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가볍게 올려서 있는 것만 소진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사실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걸 하려면 이게 시간을 좀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올려서 안 팔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게 나는 안 팔려도 올리는 성격인데 L은 우리 마담 L께서는 귀찮은 것이죠. 그렇죠. 만드는 건 재밌지만 올리는 거, 사진 찍는 건 별로 취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증식하고 있죠. L은 마담 L께서는 손이 크답니다. 아니, 이게 꾸준히 해야 손을 굳지 않거든요. 저런 소리를 하면서 손, 그냥 많이 만든답니다. 분명 춤이라는데 왜 공장 같지? 막 이런 느낌이지요. 아니, 취미도 가열차게 해줘야 재미있는 법이죠. 항상 뭘 하면 많더라고. 지난번 쿠키버닝 때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쿠키버닝은 주변 소진을 잘 해줬어요. 일단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근데 리본이라던지, 리본이 조금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한정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쓰다가 뭐 오래전에 망가지긴 하지만 사실 1, 2회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쿠키랑은 다르더라고요. 나도 중팬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애매하고. 한계가 있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 팔릴까? 이런 거. 네,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예쁘다. 얘 펴놓으니까 되게 예쁘네. 자, 판매하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네. 3장 뽑아볼게요. 3장, 3장. 3장, 3장. 3장, 3장. 네, 뽑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한장 뽑아옵니다. 음, 너무나 뻔한 대답이 나왔어요. 뭐죠? 네, 뻔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만큼 팔리겠답니다. 한만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것은 말이죠. 사실은 하면 어떨까? 굉장히 하기 싫어할 것 같아요. 아, 사실은 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올리는 작업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겁나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야겠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게 아니다.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리면 판매가 될까요? 올리면 판매가 될까요? 올리면 판매는, 사실 말이죠. 아, 이 느낌은 말입니다. 한 번에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천천히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천천히 팔리는 느낌이라서 중고 사이트도 중고 사이트지만 뭔가 블로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양쪽으로 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좀 천천히 팔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귀찮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반복해서 올려야 돼서? 네. 더군다나 중간에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한 만큼 팔린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 판매가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꽃은 향은 팔리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 그 전에 게으루가 아닌 게 뭔지... 아직도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담 엘은 귀찮아합니다. 자, 여기서... 음... 어떻게 하면... 판매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마음이 상하는 것을 극복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기 싫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가장 내가 이 상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 안 팔아도 마음이 편하다고 나왔어요. 음...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 마담 엘의 패턴을 알고 있죠? 굳이 뭐... 팔지 않아도 뭐... 팔지 않는다고 큰일이 아니라... 그렇죠. 생계에 위협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단지 짐이 많은 게 싫은 거죠. 그냥 빛이 귀찮은 거라서... 재고가 쌓이는 게 싫을 뿐이죠. 그냥... 버리긴 아깝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라... 집에 자질구레하게 짐이 늘어있는 그 느낌이 싫은 것이죠. 우리 마담 엘께서는... 아니, 그렇죠. 그냥... 거기다가 그때... 공장 시스템으로 자신을 돌렸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미친 듯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열차게 돌렸죠. 공장은. 엘 공장. 공장 엘. 간의 수공어. 어. 간의 수공엘. 사실 꾸준히... 블로그라던가 인스타라던가... 그런 거에 올리기만 하면 사실 판매는 안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꾸준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래. 아주 길게. 하나는 나가겠지. 몇 년 올리면 하나는 나갈 거야. 진짜 이 문제? 알았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블로그 생각하고 두 장을 뽑아보겠어요. 아, 장갑이. 불편, 불편. 자, 그렇다면... 인스타를 생각하면 두 장을 뽑아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냥 오픈마켓. 오픈마켓이라 하면 프리마켓이라던가. 오케이. 두 장을 뽑아볼게요. 오픈마켓은 A양을 가열차게 돌린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왠지 A양이 거기에 나타나 있고... 어, 이 카드는 A양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아까 얘기했던... 중고마켓? 중고마켓? 이것은 인터넷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그냥 지역 소소하게... 지역마켓 같은... 아, 지역마켓? 아, 예.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가 팔아먹기 위해서, 이것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한 장을 다시 뽑아보겠어요. 이게 펼치니까 참 예쁜 카드였어요. 화면발도 잘 받으면 좋겠네요. 어, 지역마켓에서 우리 A가... 나? 내가 왜? 우리 A가... 네, A가 큰 역할을 하겠는걸요? 자, 볼게요. 네, 일단은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나왔어요. 조언으로. 우리 마담 L은 그렇게 안 보여서 좀 귀찮아해요. 하다 말아요. 되게 성실하고 꾸준하고 약간 이럴 것 같지만... 사실 만드는 건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판매는 꾸준히 할 사실 없긴 없어요. L도 상당히 기분파예요.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픈. 그리오면... 社 пом이지로... 이런 이유로는... 하다 시즌. 하다 시즌.